안녕하세요. 주식표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쿠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림에서의 오랜만에 1.5% 상승하면서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점검도 해보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023153-2631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 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강의 리뷰가 필요할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1월 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은 한 달 정도로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어떤 N달러 환율의 방향, 그리고 원화와 N화대의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들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로 좀 보인다고 판단이 됐고요.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하단을 한 1900 정도, 초반 정도로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지수가 보니까 1920 정도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지금 저점을 찍었다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탈을 보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오늘의 상승폭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닷고는 지나갈 가능성은 좀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 연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는 크게 먹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어떤 지수의 방향성만을 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간 이천이 가든 이천이 안 가든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장세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사실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약했던 모양은 뭐 늘 그런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뭐냐면 대형주가 먼저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아놔야지. 그리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조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시장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종목, 개별 종목의 어떤 방향이든 전체적인 장의 방향이든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어떤 큰 하나의 어떤 흐름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부출 국면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굳이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전략보다는 좀 사서 좀 최소한 3월 말 정도까지는 한 번 끌고 나간다면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은 일단은 조금은 좀 긍정적인 각도에서 새롭게 장의 방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라는 거는 결국은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응용 범위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 때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근시한적인 시각에서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지쳐버리는데요. 그런 각도보다는 2차 전지의 올해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방향성은 좀 나올 방향이라고 좀 보는 거죠. 2차 전지가 없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면 이것이 형성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2차 전지는 지금 오래전부터 이미 시장이 형성됐던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업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생성을 하고요. 성장을 하고 화랑이 됐다가 세퇴를 하는 네 단계의 국면의 어떤 정점이라면 이제는 2차 전지는 어떤 새로운 생성 국면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상승폭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은 좀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한 탄력을 갖는 시장이 형성되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결국은 2차 전지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트북 시장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단순하게 문자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화통화 정도의 용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배터리의 용량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3G에서 LTE까지 넘어가는 단계죠.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그만큼 배터리의 사용량이 많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성돼서 결국 여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혜를 잇고 있는 것들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삼성 SDI는 대표적으로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를 뒷배경으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가장 중심축에 서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2단계보다도 더 훨씬 넘어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전기자전거나 전기차로 기존의 배터리 용량이 또 한 단계 굉장히 크게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의 초기 국면에 지금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기차에 2차 전지를 바로 부착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건전지 용량의 2000배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자동차 한 대 파는데 2000배 정도의 어떤 용량들을 요구한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자체만 놓고도 향후 몇 년 내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축인 반도체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는 분명히 형성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쪽의 시장이다. 결국은 시장이 형성 안 된 것들을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미래가치를 놓고서 본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제 여기다 성장의 어떤 강한 어떤 드라이브 정책이 사용된다면 이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주가 움직임은 좀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보고요. 이 종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너무 근시한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바닷건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파워로직스가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좀 보고 있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지금 이제 3760원을 최저 바닥으로 해서 한 번 고점을 찍고요. 여기서 다시 눌림목 들어갔다가 지금 3단계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승산파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폭의 조종파동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봉상의 접근이고요. 주봉으로 한 번 본다면 이제 바닷건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초등에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못 잡게 되면 6,000원 넘어가고 9,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거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배터리 보호팩의 세계 최대의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작년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부실을 다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어떤 고통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적이라는 게 이제 붙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의 상승 속도는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전해질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해질 쪽에서의 세계 최대의 업체는 결국 뭐니 뭐니 해도 후성이고요. 그리고 전해질의 국산화율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업체다. 다만 주가의 상승이 언제부터 나올 거냐 이게 좀 문제인데 후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생산설비 증설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비용 발생 측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안 좋았고 뭐 이때가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 펀드 형성됐을 때 한번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지금 바닷건에서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급이 좀 꼬였던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후성은 이제 바닷건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언제 돌 거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앉아서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이동평균선의 어떤 정배열 국면에 초기 국면 정도에 진입을 한다면 이때부터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들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후성이 실적이 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을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찍어놓고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관식권에만 놓고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기관들의 대량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요. 아직은 바닷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피에니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피에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축방전업체다. 좀 말이 좀 어렵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결국 2차 전지는 제일 처음에 우리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뭐가 되냐면 약간의 어떤 정기적인 성격을 띠는데 근데 뭐든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정기적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의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어떤 충전 시스템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종목이 역시도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거래도 좀 미미하고 전체적인 방향들이 좀 약하지만 이제는 좀 관심권을 좀 놓고서 제대로 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은 올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뒤냐 조금 더 시간을 걸리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선 당장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몇 개만 좀 검토를 해봤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오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섹터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조금 어려운 분야인데요. 사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이오 신약이라는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바이오 하면 무조건 대박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 섹터나 이런 쪽은 2년 주기의 업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실이 났다고 해도 기다려서 버티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게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바이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가장 표준 모범안이 되는 것이 아마 이쪽 방향일 겁니다. 이제 몇 년 전에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직영부 쪽에서 바이오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이 가사를 하면서 직영부 프로젝트 대부분을 삼성이 수주를 했거든요. 물론 컨설팅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부와 삼성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방향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이오의 방향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삼성이 노리는 바이오의 방향은 뭐냐. 바이오를 크게 먼저 보면 사전적 치료와 사후적 치료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면 건강인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건강할 때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전적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대부분 분류할 때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헬스케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분자진단이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아프기 전에 내 몸을 관리하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는 맞춤형 진단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후적인 부분들도 결국 강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사후적인 부분이 결국 자기 몸이 아픈 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그냥 예전에는 어떤 블록버스터 신약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한 번 진행되려고 하면 우리가 할 때 신약 나오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제일 처음에 어떤 표정 물질이 생기면요. 이 표정 물질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전임상 단계라는 것들이 있죠. 전임상 단계하고요. 임상 1상하고 임상 2상하고 임상 3상하고 신약 나오고 그럼 각각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씩 걸리거든요.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서 신약이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보통 한 15년 정도.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어떤 기관을 투자를 해서 신약이 나왔던 게 몇 개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응증의 문제. 그러니까 적용 범위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신약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신약 나온다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다가 15년, 20년씩 장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비맞춤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식의 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진단의 건강인과 예방인을 가는 방법들이고요. 뒷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삼성은 자기네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IT 분야죠. IT 분야와 BT와 MT를 영합한 융합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앞으로부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부분은 다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쪼개놨던 부분들 한 4개에서 5개 분야를 쪼개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진단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전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바이오 시밀러하고 신약 쪽을 그리고 삼성테크인이라는 회사에서는 분자 진단 쪽을 그리고 삼성종기원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걸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망을 거놨는데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삼성이 어떤 한 곳으로 지금 모아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생겼는데 상장업체는 아닙니다. 송도에다가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송도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회사가 3개가 뭉쳐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KBCC라고 해서 정부 출자 기관인데 이게 바이넥스라는 회사로 위탁 경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송도를 바이오 단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진 배치를 하고서 앞으로 이 시장을 굉장히 키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삼성을 한 단계에 성장을 시켰다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올라오겠죠. 그럼 이재용 사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할 거냐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마 바이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바이오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일 처음에 사전적 치료라는 방향에서는 분자 진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분자 진단의 대표 기업은 이제 노슈서라는 데가 거의 모든 기술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유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진단들을 좀 해야 돼서 전체적인 방향은 혈액 쪽의 진단 쪽하고요. 그리고 DNA 진단이라는 쪽의 방향으로 전체적인 포커스를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전자 진단이라는 얘기하고 혈액 검사 그래서 유전자 진단 프로젝트 역시도 지경부와 삼성이 공동 컨설턴 시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잠깐 도표해서 보여드리듯이 이 유전자 진단 쪽은 지금 어디서 맡고 있냐면 삼성테크인에서 맡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다시 돌아가서 좀 보여드리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분자 진단이라는 거와 유전자 분석 장비라는 것은 지금 한 축이 삼성테크인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전체적인 진두지휘와 방향들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쪽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 삼성테크인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결국은 삼성테크인의 원래 전시는 뭐냐면 삼성항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IT 기술을 융합해서 결국 분자 진단과 유전자 분석 장비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개논 프로젝트죠. 인간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에 무슨 병이 발생할지에 대한 도표까지 찍어내는 거죠. 이런 장비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국책 프로젝트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지금 분석 자료들 그리고 장비 작업들. 그래서 이미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2010년도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직영부 프로젝트를 삼성테크인과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3년인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의 연구 개발 기간이 끝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곧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진단, 혈액 진단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도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분자 진단 쪽에서 지금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상당히 이게 이전이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때가 한 이 정도 때였을 겁니다. 이제 삼성에서 삼성과 공동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분자 진단 관련 장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바이오 분자 진단 때문만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거고요. 이거는 삼성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크로제는 DNA 링크라는 거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만 이 종목은 LG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LG도 지금 분명히 바이오 쪽의 중심축은 어디냐면 LG 생명과학이죠. LG 생명과학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DNA 링크와 어떤 연합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쪽도 역시 유전자 진단 쪽입니다. 유전자 진단 쪽이고 이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큰 폭의 시세를 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는데 결국 이런 쪽의 시장들은 단기간의 흐름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오랜 연구기간과 결과치들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 진단 쪽에서는 DNA 링크, 마크로젠. 물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진단에서 어디는 시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대기업과의 컨설팅을 갖고서 제대로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젠과 그리고 DNA 링크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들을 갖고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분자 진단 쪽의 방향도 있지만 유엘스케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유엘스케어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솔루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장비 쪽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엘스케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분명히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직접 병원을 가서 자기 몸을 체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신 기구를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이 측정에 관련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형성을 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중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지만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체크할 수 있는 뭔가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태블릿 PC가 아니라 태블릿 PC를 연결해서 태블릿 PC가 사람의 몸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엘스케어라는 것은 뭐 무슨 그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어떤 그 심장 박동기 만드는 회사 심장 재생기 만드는 쪽도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서 이 사람의 몸 상태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표준화입니다. 이제 이게 예전에 삼성이 삼성과 지경부가 공동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결론을 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컨소시엄에서 한 세 군데 업체가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삼성 컨소시엄으로 관련해 가지고 삼성과 플러스 인성정보라는 회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LG라는 회사하고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프로젝트를 따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SK는 예전에 이제 SK는 예전에 이수 쪽에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에 그 자회사를 이수해 가지고 SK, 유비케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성을 하면서 삼성, LG, SK 모두 지금 US케어 관련 쪽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 장비 쪽이 먼저냐 솔루션이 먼저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장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장비 쪽에 집중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게 예전에 이제 메디슨이죠. 메디슨이 장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전체적인 방향을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US케어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료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의 제안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신정부에서 지금 공약을 내건 게 뭐냐면 그 US케어법이 지금 표류하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는 데까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은 의협에서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의협에서도 일단 한 단계 물러섰고요.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무조건 US케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방향이 결정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인성정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분명히 SK에서 얘기하는 SK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은 이 US케어 쪽의 최대의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지금 주가 움직임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됐었을 때 관련 업체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들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여지껏 드렸냐면 앞부분에서 분자진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US케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US케어가 장비 쪽이 아니고 솔루션 쪽이다. 앞부분에서 분자진단 뒷부분에서 US케어 이 두 개를 묶으면 결국 삼성에서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몸을 진단한다. 그래서 맞춤형 시대의 도래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몸 상태를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되겠죠. 분자진단으로 DNA 구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어떤 변화되는 상황들을 US케어 솔루션을 갖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가장 최적의 조건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지금 직영부의 안 삼성의 안 그리고 이쪽으로 그 기업들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티 쪽에 관련돼가지고 삼성의 자식들이 형성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바이오 쪽에서의 자식들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지금 전체적인 방향들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 진단 쪽이다. 그럼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사후적 진단을 좀 봐야 되겠죠. 사전적 진단 쪽에서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금 그림들은 오래전부터 그려졌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간은 좀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개발이라든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됐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2009년도부터 시작될 게임입니다.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를 쌓아왔던 일이거든요. 이제 결실들이 나올 때가 거의 됐고요. USK 쪽은 국내에서 아마 계약이 국내에서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해외 쪽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먼저 수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아마 USK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달라질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장비 팔아먹던 시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방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바이오신약 바이오신약 그러는데 바이오신약 쉬운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신약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바이오 회사들 현재 자금력이나 기타 등등의 능력을 갖고서 바이오신약 만들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보통 1상씩 진행되는데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바이오 회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조금 진행돼서 1상 정도 통과하게 되면 팔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행해서 3상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큰 돈이 되겠지만 3상까지 진행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팔아먹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바이오 회사들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신약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보통 타켓을 먼저 선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암이면 항암, 뭐면 어떤 방향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를 치료하겠다라는 후보 물질을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약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타켓 선정만 거의 2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바이오시밀러로 접근하게 되면 6개월이면 이거 타켓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검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먼저 사람 몸에 적용하기 전에 동물 몸에 먼저 적용을 해서 사람 몸에 적용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동물 실험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통 전임상 단계라고 하고 유효성 검증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만 보통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로 하면 1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상 단계를 갖다가 이거는 1상, 2상, 3상을 갖다가 5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했을 겁니다. 보통 한 상당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스케줄 안에서 진행될 거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1.5년이면 이 부분을 다 해결한다. 그렇다면 벌써 이것만 갖고 이렇게 봤을 때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들을 바이오시밀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3, 4년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비용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요 바이오 신약들에 대한 만기가 끝나갑니다. 만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2013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4년, 2015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에 대한 바이오 신약을 풀어서 바이오시밀러로 형성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뭔가 대안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회사별로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게 바이오시밀러 쪽의 방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허셉틴이라는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승인 직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이 부분 하나만 더 드리면 바이오시밀러가 뭐고 슈퍼바이오시밀러가 뭐냐 바이오시밀러를 보통 일주일 동안에 1kg의 양을 투입한다가 슈퍼바이오시밀러에서는 기간이 단축되고요. 이만큼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한 단계에 올라간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슈퍼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지금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뭐를 가야 되냐면 다음 단계에서 그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우리가 알기로 셀트리온이 가장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각 단계별로 임상 몇 상을 진행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가장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고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최대 약점이 뭐냐면 자금력 되죠. 기술력 되죠. 문제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삼성에서는 많이 욕심낼 거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 대표 종목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시가총액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시가총액 5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먹을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이오시밀러의 전체적인 그림의 방향만 보는 거고 얘네들이 설사 허셉식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지껏 많이 왔죠. 이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왜 안 가냐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이만큼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제일 처음에 예전 가격으로 보면 1300원이죠. 1300원이 우회상장에서 한 번 크게 올라갔고 우회상장 이후에 매물 소환을 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닥에서 보니까 3만원까지니까 1300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5배 정도 떴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별로 단기관에 먹을 건 없겠죠. 그리고 회사가 이제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먹을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접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바이넥스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면 얘네들이 KBCC라고 하는 것들을 셀트리온과 똑같은 어떤 제조공장들.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성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주가의 움직임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오시밀러 쪽의 대표 종목이 사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제넥신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구진들이 포항공대 출신으로 지분의 상당 부분을 포스코 쪽에서 흡수해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의 자회사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적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지만 관련 기업들이다. 그래서 슈퍼바이오시밀러 쪽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에프지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파이프라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론들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움직임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의 방향들은 어느 쪽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그러한 바이넥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그리고 이수에프지스 그리고 제넥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는 얘기는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바이오신약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기술이 집약돼가지고 결국 결론이 나는데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바이오신약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항체 쪽 그러니까 항암 쪽이나 이쪽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될 거고요. 아마 이런 쪽으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질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방향들은 어떤 틀이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 원하는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 치료에서 사후적 치료로 넘어갔을 때는 우선 바이오시밀러를 먼저 삼성에서 장악하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 기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갖겠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이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은 바이오신약 쪽에서 아마 항체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체 쪽 관련 바이오신약이 아마도 삼성에서 내놓는 첫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삼성의 연구진들은 기존의 연구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이 빼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빼와서 지금 원래 삼성 전자 소속 이렇게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다 전면적으로 인력들이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전체적인 삼성바이오의 머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신약 쪽에서 삼성이 원하는 방향은 이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바이오신약 말고 그래도 신약에서 어느 정도 결과치가 좀 나왔던 기업 중에 몇 개의 기업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량약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20년 걸렸어요. 신약 내보내는데. 그래갖고 이제 몇 개의 신약을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뭐 이제 이게 그 기업과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쨌다 판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하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제 아마 곧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 쪽은 백혈병 치료해제라든지 몇 가지가 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성과들이 좀 나타나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신약 쪽에서 좀 쳐다볼 만한 것들은 이량약품 정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신약 쪽의 대명사는 결국은 얘죠. 뭐 LG 생명과학. LG 생명과학을 얘기 안 하고는 우리나라 신약을 얘기를 못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라오는 게 노열트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들 여기서 다 그대로 꺾어져 버렸는데 얘 혼자 지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뭐 보령제약도 어느 정도의 지금 결과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생명과학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좀 쳐다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종목하면 이제 메디포스트를 많이 얘기하죠. 이제 메디포스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탯줄이나 이런 쪽을 이용한 줄기세포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관련 종목들은 성체줄기세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은 배아줄기세포겠죠. 이제 이러면 이제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나 뭐 기타 등등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제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성체줄기세포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결정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면 근육 팔이면 팔 이런 자기가 가야 될 길이 결정돼 있는 쪽을 뭔가 배양을 시켜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거고요. 배아줄기세포는 뭐냐면 자기가 갈 길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뭔가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그 눈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결정된 것과 갈 길이 결정 안 된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배아줄기세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봉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배아줄기세포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지도 않고 기술력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체줄기세포는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방향들을 좀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줄기세포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줄기와 배아줄기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고요. 줄기세포 쪽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하고 오늘 자료를 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메디포스트 이제 메디포스트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훌륭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죠. 가장 훌륭한 종목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주가가 좋았고요. 시가총액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먹을 게 없다. 무슨 얘기냐면 메디포스트는 정확하게 이게 얼마부터 움직였냐면 조금 그림을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안 보이실 건데요. 정확하게 저점이 4,190원입니다. 4,190원에 최고치 24만 1,000원. 그러면 이게 몇 배 정도 올라온 거죠? 한 30배 가까이 한 20몇 배 정도 올라왔겠죠. 그리고 이제 급등을 했던 게 여기가 파미셀이 줄기세포로 성공했다고 하면서부터 출발이 시작돼서 줄기세포들이 종목이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과연 이에 따른 실적들이 나오냐. 아무리 바이오라고 해도요. 바이오가 초기에는 성장성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주가만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줄기세포 중에서 메디포스트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원셀론텍 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대는 안 되지만 이제 최저 바닥이고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성에서 세원셀론텍 정도는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맥락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번 좀 크게 보려고 하면 이제 이쪽일 겁니다. 이제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많이 할 건데 아마 이제 차바이오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이게 갈만 하면 밀리고 갈만 하면 밀리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방향이 못 움직이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차바이오엔이 지금 연구해놓은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날 때가 됐습니다. 거의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나 상반기 정도에 그런데 얘가 대표적인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아줄기 세포라는 것은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시장이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얘네들이 첫 번째로 적용을 하는 게 황반별성 치료제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사람들 약간의 실마리만 있다면 그걸 갖고 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장님을 눈뜨게 하는 정도의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성공 단계에 있고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얘도 이제 황반별성 치료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영부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수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얘는 그것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차바위원은 진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바위원은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시점은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시점은 아직 조금 빠른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바위원이 고평가냐 차바위원은 지금 장부에 안 잡혀있는 해외 자회사의 부분이 지금 시총을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모멘텀이 산다면 굉장히 좀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사전적 치료. 삼성에서 원하는 방향 그리고 직영부에서 원하는 방향의 전체적인 건 사전적 치료. 여기에서 분자진단이라는 게 한 분야고요. 분자진단 관련 종목들 몇 개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US 케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에서 US 케어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 치료에서 아마도 바이오 시뮬러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종목들을 찍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잘 정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여지껏 착각하고 잘못 알았던 엉뚱한 바이오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렸던 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림을 그려드리는 단계였고 이제는 이거 하나를 하나를 뜯어내는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수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3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편안한 맛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월 14일 주식쇼 스트라이크 экран 카운